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경험하고 있는 전문의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코끝에서부터 턱까지를 잇는 선인 리케치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라인에 이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쁘지 않은 비율인 높은 코를 가지고 있으면서 턱끝이 돌출된 억울형에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약간 주걱턱처럼 턱이 나와 있긴 한데요. 현재 교정을 끝낸 상태로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 3급 부정교합은 아닙니다. 원장님 합주기 관련 영상을 보면 입주의가 함몰되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수술을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례자는 이와 같은 얼굴형이셨는데 코 성형으로 코를 높이기 전 그러니까 코가 낮았었을 때는 합주기처럼 보인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었는데 코 성형으로 코가 좀 더 높아지다 보니 어느덧 입이 들어가 보인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원래 앞턱의 기운이 좋은 상태 그러니까 귓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 얼굴 깊이가 깊은 얼굴이셨는데 코 성형을 해서 노란색 화살표 길이까지 길어지게 되니 코와 턱 사이의 입 주변 부분이 상대적으로 꺼져 들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여성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코도 귓구멍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높고 턱 끝까지의 화살표 길이도 충분히 먼 얼굴 깊이입니다만 노란 화살표와 하늘색 화살표의 가운데 끼어있는 빨간 화살표 길이도 충분히 긴 상태로 주걱턱으로도 보이지 않고 큰 코로도 보이지 않는 얼굴 비율인데 이는 특급 연예인들의 그 얼굴 비율 가령 이영애씨라던가 안젤리나 졸리시스지 등의 턱이 발달해 있으면서도 예쁜 얼굴 비율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리켓스 라인으로 살펴보면 코끝에서부터 턱 끝까지 있는 하얀 선에 이와 같이 입술이 닿는 얼굴 비율이 아닌 코 턱 라인 안으로 입이 들어간 예쁜 비율이긴 합니다만 왼쪽은 중간에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윗입술이 약 4mm 정도 아랫입술이 약 2mm 하얀 선 안쪽으로 들어간 반면 오른쪽의 경우 코끝과 앞턱이 너무 전방으로 돌출이 되다 보니 입술이 하얀 선에서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 도리어 입이 함몰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란 화살표의 높은 코와 하늘색 화살표의 주걱턱 사이에 낑긴 입 주위 조직을 펼쳐서 기운을 확장시키려 한다면 파란 화살표를 아래로 밀어내리거나 노란 화살표를 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턱이 더 길어지거나 커지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으므로 노란 화살표의 코끝의 위치를 까만 화살표 방향의 위치로 옮기는데 이때 코끝만 위로 올리게 되면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게 되므로 콧날개에 올리기도 같은 정도로 올림으로써 입 주변부를 융기시키고 확장하게 된다면 높은 콧구멍과 발달된 앞턱이 좋은 골격의 받침대로 작용하여 턱 라인과 콧등 라인이 엣지가 있음으로 인해 세크하면서도 토톰한 육질의 입술로 인해 여성스러운 특급 연예인과 같은 얼굴 비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걱턱은 아닌데 주걱턱 모양으로 이렇게 앞턱이 튀어나와 있는데 코 성형으로 코를 높이게 되었을 때 코가 크고 턱이 큰 남성형 얼굴이 된 여성분의 케이스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저희 병원에 관상 성형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므로 솟아있는 콧대와 턱끝을 장두형 입체적 얼굴로 만드는 그 지지대를 삼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입주의 기운을 확장을 시킬 때 아래쪽 방향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은 얼굴이 커지게 되니까 코 길이를 줄여서 위쪽 방향으로 확장을 해서 얼굴을 한결 짧으면서도 작게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